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왕초보 영단어 오늘은 결혼식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외딩 이라고 발음합니다. 뜻은 결혼이라는 뜻이고요. br 은 이중자음으로써 br, i 는 i, d 는 d,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bride, r 발음에 유의하셔서 bride 라고 발음하고요. 의미는 신부가 되겠습니다. gr 은 이중자음으로써 br, o는 이중모음으로써 u, m 은 v. 그래서 groom, r 발음에 유의하셔서 groom 이라고 발음합니다. 뜻은 신랑이라는 뜻이고요. v 는 br, e 는 e, i 는 e, l 은 l. 그래서 veil, veil 이라고 발음합니다. 뜻은 면사포라는 뜻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veil에 쌓여있다 이러한 말도 자주 합니다. veil 하면 면사포라는 뜻입니다. w 는 u, e 는 e, dd 는 두개가 d, i 는 e, n g 는 받침 응, g 는 그, o w 는 이중모음으로써 au, n 는 d. 그래서 wedding gown, wedding gown, g 발음을 약간 강하게 하셔서 gown, gown 이라고 발음합니다. wedding gown, 의미는 wedding dress 라는 뜻입니다. w 는 u, e 는 e, dd 는 두개가 d, i 는 e, n g 는 응, m 은 v. a, r 은 이중모음으로써 r, ch 는 이중자음으로써 취. 그래서 wedding march, r 발음에 유의하셔서 wedding march 라고 발음합니다. 뜻은 결혼행진곡 이라는 뜻이고요. W는 우, E는 에, DD는 드, I는 이, NG는 받침 응 그리고 R은 르, I는 이, NG는 응 그래서 웨딩링, R 발음에 유의하셔서 웨딩링 이라고 발음합니다. 뜻은 결혼반지라는 뜻이고요. 복습시간 발음과 뜻을 복습합니다. 웨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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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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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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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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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을 알아볼까요? 웨딩, 결혼 브라이드 신부 그룸 신랑 베일 면사포 계속해서 복습시간 웨딩 가운 웨딩 가운 웨딩 멀지 웨딩 seller 웨딩 마우치 웨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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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딩 웨딩 이 ked να 웨딩 웨딩 마우치 결혼행진곡 Wedding Ring 결혼반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